자, 여러분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하세요. 우리 수급도 올라오셨으니까 바로바로 또 시작해야죠. 어디보자. 우리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일단 확인은 좀 해드려야 돼. 와, 연휴 이제 이틀 남다보니까 이제 커플들이 진짜 많구나. 재수 없는 것들 다 영등급까지 달려버리고 싶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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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더디보자 그럼 한번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치마가씨는 알아서 잘 챙기는 거 같고 아주 그냥 야, 요것들 봐라 요. 타기 전에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요것들 봐라? 어어허허허. 니네 그 다리 그리고 끼고 있는 거 요거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봐. 내가 이제부터 신기한 맛을 보여줄게. 아마 이제 3초 후에는 니네 여친들이 둘 다 사라지게 될 거야. 하나. 어? 야 누가 다리 풀노라 그랬어? 그럴도록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야 너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지금 여친이 날라갔는데? 어 야 이 바람만 불면 날라가게 생긴 이사 야 이것들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네 야 일로와 아니야 너 절로 가 왜 걔네들이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니가 거기 끼고 그래 일로와 일로 그래 얘랑 놀아 얘랑 어우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야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는게 어딨냐 지금 뭐 이 방송중인데 큰일날라고 어차피 끌어안을거면서 재수없는 것들이 진짜 뭐 알아서 잘 챙겨 야 너네는 행복한 줄 알아 여기 봐봐라 여기 남자 두명 얘네 얼마나 불쌍하냐 커플들 사이에 앉아갖고 야 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둘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신 친구 둘 다 애인없고 애니메이션을 끊는건 어떠니? 형이 봤을때 니네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애 어? 그걸 좀 끊어 그래야 형이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좀 해주지 어? 그러고 이런데 올거면 좀 쓰레바 말고 운동화도 좀 신고 이렇게 좀 어? 에이 봐봐라 어디 편의점에서 그냥 데리고 온 것 같잖아 이런 애는 데리고 오지마 어? 월미도 땅값 떨어진다고 땅값 이거더라 어? 이 사람과 낭만이 넘치는 이 월미도를 말이야 자 우리 이쪽도 만나러 갈게요 어? 여기도 커플들 많네 여기 가운데 여기 커플인거 같고 여기 아가씨 두 분은요 거기 두 분이 일행인가요? 자매에요 혹시 둘이? 아 그 자매? 둘? 가족분들 다 같이 오신거에요? 아 아깝다 아 둘이 왔으면 어떻게 옆에 남자들 남는데 소개팅이라도 좀 했을텐데 아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아 아 밑에 엄마 아빠 있는데 해도 돼요? 야 니네 생각 잘해야 돼 이거 지금 150만이 보고 있는 거야 이 영상 어 생각 잘해야 돼 어 옆에 여기 우리 총각 쪽 가방에 아 얘네 아까 걔네구나 하이바 쓰고 온 애들 아 야 니네 이따 집에 갈 때 아빠 차 말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면 되겠다 야 자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우리 안경 쓰는 하나 우리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아니 여기는 두 분이 뭐가 이렇게 신났을까요? 여기 어디XX에서 오셨나봐 이 찍을 때마다 저리 소리 내는 거 봐 이게 뭐야 얘네 아 혹시 어디 뭐 인천 분들이세요? 아 그럼 서울? 아 공주 아 공주 아 멀리서 오셨구나 아 오늘 데이트하려고 여기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한 오셨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시고 빨리 여자친구 빨리 잡아주세요 아니 소리 질리지 말고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그렇게 변태처럼 그렇게 슬면 슬면 가면 안 되고 야 한꺼번에 확 가야지 바보 같은 사람 아 아 진짜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센스가 없을까 어? 아니 옆에 여기는 남매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만 저 발로 미는 거 봐 저 누나 옆으로 못 오게 그러면 안 돼 너 누나한테 네 해보자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이렇게 살짝 만나드리고 아 여기 우리 후드티 총각 되게 힘 잘 써보이는데 아니 희가나게 암만 보고 있네 옆에 여자친구를 신경 써야되네 아 저 다리 갖고 해결 안 될텐데 은근슬쩍 다리 하나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네 왜 형이 힘이 아무리 세도 제가 이거 한 방이면 끝내버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손으로 딱 잡아주고 좀 멋있게 저 옆에 애들 봐봐요 그래 아 이거 그래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 재수없는 것들이 다 따라하고 있네 이 쓰레기들 진짜 야 니들끼리 딴 데가 서 놀아 니네는 이상해 변태 같아 니네는 야 아 여기 홍하처럼 이렇게 다정해야 되는데 얘네 뭐 이렇게 자세가 음미진진해 야 야 야 이거 물 꺼야 되겠다 야 야 미안해 야 야 이건 아닌 거 같아 야 야 니 여친 지금 야 갈비뼈 다 보이잖아 갈비뼈 다 보이잖아 야 아우 세상에 빨리 올라와서 앉아봐 야 니네 이거 타지 말고 그냥 둘이 밥 먹으면 안되냐 야 여친 너무 말랐다 야 야 저 갈비뼈로 기타 쳐도 되겠다 갈비뼈로 기타 쳐도 되겠어 야 아우 세상에 아 진짜 마르긴 진짜 말랐다 그리고 여기 우리 내면 커플 미안한데 니네 왼쪽으로 조금만 가줄래 자 우리 이쪽에 우리 하니바 총각들 만나러 왔어요 옆에 있는 거기 자매님들이랑 어떻게 소개팅 좀 주선할까요? 옆에 언니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총각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아 나이가 좀 많구나 아니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고 다 알려줄게요 그거 뭘 이렇게 관심 갖고 그래요 야 너 엄마 아빠 다 보고 있는데 니네 이름은 안돼 여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가씨들 나이 23살? 야 23, 24 아 연년생이에요 이렇게 둘이 야 아 그럼 여기 우리 홍아들이 나이가 좀 많은데 여기 30대인데 이거 걔네 이래도 되었지 않나 분명히 내려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여기 30대 소개시켜줬다가 자 우리 여기 공주에서 오신 분들까지 이 정도면 우리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아 진짜 한 바퀴 다 돌려봤는데 우리 애니메이션 좋아라는 총각들을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다 니네 어떡하네 아이야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세게 갈게요 뒤에 꼭 잡으시고요 자 우리 힘을 내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요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아이 마땅히 이제 괴롭힐 때가 이제 우리 공주 컷 볼 거 밖에 없네 우리 공주 컷 아 야 거기 우리 누나 야 너 동생을 막 발로 그렇게 밀어버리면 어떡해 야 얘 궁뎅이 다 뛰었잖아 궁뎅이 다 뛰었잖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동생을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야 다리 좀 튀어봐 그거 안 돼 야 너 왜 누나를 옆으로 미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자가 기다려 아저씨가 네 누나 떨어뜨려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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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또 수절대기 없이 또 힘은 겁나 세요 또 떨어진 줄 아나 그냥 아이 좀 빨리 지금 이리로 좀 나와봐요 거기 다리 끼지 말고 네 동생 야 네 동생 추리문해서 혼자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일로 좀 나와 일로 야 그냥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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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너 살지 어 이제야 좀 됐네 이제 아이 그 동생을 그렇게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어 아니 동생도 좀 살아야 되는데 어 그리고 여기 우리 공주 커플 여기 지금 빨리 데이트 해야 되는데 저 남친 또 이상한 소리 또 내고 있네 그 고라니 같은 소리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 고라니 같은 소리 좀 그만내고 여친이나 빨리 잡아주라고 이 사람아 아 뭘 아니야 아니기로 너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할라 그래 여자친구야 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와 다음에 오면 내가 또 똑같은 거 할 수 있게 해줄게 그 고라니 같은 소리들 그만내 이제 하하하하 자 우리 여기 우리 눈 옆에 우리 여기 여기 커플도 여기 한 쌍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날게요 아 요번에 탄 커플들은 아니 내가 봤을 때 쟤네 말고는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 왜 다들 이렇게 점들이 없을까 아니 좀 잘 잡아주면 참 좋을텐데 어 얘네 봐봐라 얘네 멸치 같은 애들 아니 얘네 이렇게 잘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데 야 아니 좀 저런 것 좀 배우지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우 속상해 하하하하 어 여기 여기 우리 여기 형광색 바지 입은 형광도 좀 아니 뭐라도 좀 하시지 컵 아니 뭐 아 여기 커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먹서먹 했구나 혹시 그럼 둘이 오신 거예요 요렇게 둘이 둘 다 애인 없고 그럼 이게 데이트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게 그게 데이트에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사람들도 하하하하 야 여기 얘네들도 다 너네처럼 그렇게 시작한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아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분 많이 힘들어하면 그 다리로 이렇게 살짝 막아줘도 되잖아요 그래 아이 관심 있네 이 남자 아우 나 진짜 그 옆에 우리 아가씨도 옆에 총각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빨리 다리 한번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그 오른손 오른손으로 빨리 오른손 남아 오른손 아 괜찮아요 빨리 내가 커플 만들어줄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현대 같은 사람들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야 너희 내일 결혼해야 돼 이러면 야 하하하하 이것들이 그냥 이럴거면 그냥 둘이 사귀지 둘이 사귀지 그냥 여기 종각 옆에 아가씨 마음 알았으니까 우리 왜 어 알았어 알았어 불 또 꺼줄게 알았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았어 아이고 도와주면 되지 뭐 이정도야 뭘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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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언니들도 좀 만나둬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두 분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아우 아깝다 진작 얘기할걸 그 옆에 친구분 티셔츠 조금만 내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배에 인절미 같은 거 계속 나와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제가 하하하하 자 우리 이제 정리할게요 오 아니 아니 그 공주 커플한테 가면 안 돼요 이 아가씨가 그 왜 남의 커플들 지금 분위기 좋은데 거기 가서 왜 견드랑이 냄새를 왜 맡아 이 사람이 큰일나고 그냥 거기 가면 안 돼요 알았죠? 어차피 거기 가봐야 걔 고라니 소리밖에 안 돼 쟤 도와주지도 않아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한 분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아유 뭐 여기는 어차피 다들 커플이니까 됐잖아 우리 여기나 빨리 커플 만들자고 우리 종갑 잠깐만 기다려 그 아가씨 또 돈만 더 위에 올라올거야 잠깐만 기다려 하하하하 야 이제 니가 먼저 좀 잡아줘 이제 빨리 야 이정도면 형이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그 왼손 아니 왼손 나봐요 왼손 종갑 왼손 왼손 빨리 왼손 어 그 왼손으로 옆에 그 친구 빨리 알아 그래 아 그래 아이 그래 아니 아니 야 야 야 야 이건 아니잖아 야 하하하하 아 그래 아니 니꺼 내꺼 어디 있어 만지다보면 내꺼지 하하하하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오늘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나가주면 됩니다 좋은 하루도 함께 하세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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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